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지사항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안 했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좋은 일은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중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행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막아야죠.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예요.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행자는 자기의 권리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어한다고 하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남쪽을 진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밀고 올라갔어요. 그건 침공이에요 그때부터는. 다만 네가 먼저 침공했으니까 내가 침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을 한 거예요. 중국은 자기의 동맹인 북한을 미국이 침공했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침공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전쟁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침공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은 북한이 침공할 때는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쪽을 침공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정당 방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데 가서 때리는 것은 정당 방해가 아니고 보복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정당할지 몰라도 법률적으로는 폭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를 끼친다. 그것은 막지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를 끼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행자는 여기서 선택이 있는 거예요.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 방위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선택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와 타협을 하는데 상대가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은 거의 권리입니다. 그걸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따로 생활을 하면 되죠. 그런데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법의 판단에 맞게 합니다. 가족 간에도 상속 문제를 갖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걸 갖고 가족 간에 싸울 게 아니라 그냥 법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맞게 합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맞게 합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 가족 간에 맞게 합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